띵동 띵동 띵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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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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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근데 말이야 타다쌤이 안 보이지 뭐야? 어? 정말? 어디 가셨지? 그건 말이지 우리 친구들이 다같이 불러보면 나타나시지 않을까? 그럼 우리 친구들 타다쌤하고 다같이 불러보자 하나 둘 셋 타다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시작! 타다쌤! 어? 어?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타다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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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다쌤 타다 잘해 타다쌤 Hu다다다다! 호이 호이! 타다 좋아 타다쌤 히다다다다!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ibraries 타다다 πα 친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자쌤, 있잖아요. 오늘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럼 댕구가 소개해볼게요. 먼저 진동팀 친구들! 땡땡땡 저도 나와! 이제 shoes! 그럼 다음은 댕동팀 친구들! 멋진 친구들 정말 많이 왔는데? 좋아 그럼 지금부터 즐거운 운동회! 재미있는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다다쌤 운동이면 운동 많이 하는 거 맞죠? 어떤 운동을 할까요? 바로바로 다다쌤과 그동안 했던 운동들을 신나게 해보는 거지 첫 번째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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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gu 뭘까요? 바다님! 궁금해 드레이요! 와이요 네 뭐예요 자 동작 힌트! 탱구 이거 들고 있어 볼래? 이걸로... 이렇게요? 자 간다! 오 다 다 다!!! 태권도에서 이 동작의 이름은 뭘까요? 격파하기! 격파하기야! 격파하기! 딩동댕! 딩동태권 4장 격파하기였죠? 모두 기억하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신나게 격파하기 해볼 우리 딩동팀 친구들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탱구도 같이 하자! 우리 딩동팀 격파 시작! 다음 5리 격파! 도혜리 격파! 진짜 최고! 이현아! 자 우리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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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승현이!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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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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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우다다다다 운동의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볼까? 그럼 두 번째도 동작 힌트를 주시는 건가요? 그럴까? 자 두 번째 운동은 바로바로! 어? 으야! 으차! 으차! 이거야! 응? 이게 뭐지? 그리고! 이것도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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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알겠어! 우리 친구들도 다 알겠지! 그럼 우리 다 같이 정답을 얘기해 보자! 하나! 둘! 셋! 줄넘기! 줄넘기!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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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아! 오케이! 승한! 점프! 나이스! 잘했어요! 다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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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그렇지! 서진이 들어와! 들어와! 테이 들어와! 점프! 와우! 잘했다! 아연이! 준비! 시작! 점프! 우와! 내가 좋아하는 줄넘기! 우와! 모두 모두 잘했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잘한다! 근데 타더쌤 타더쌤! 있잖아요 탱구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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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줄넘기도 잘할 수 있어요! 보실래요? 당연하지! 자! 그러면 줄넘기 잘하는 친구! 손! 잘해요! 좋아요! 그럼 신나게 줄넘기 해봐요! 음악! 큐! 또 신나게 줄넘기 해봐요! zarů! 보증팀! 할 수도 있는 방법을 고맙습니다! 헐ack! 헐ack!